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예비부부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비부부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8월 20일과 27일 이틀간 줌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관심 있는 서울생활권 미혼 커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전 동영상 강의인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행복한 커플 대화법, 예비부부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청은 센터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